벤츠, 벤츠, CLS, CLS400D 오늘 출고된 차량의 핸드메이드 데타셋 D31, D31 제품을 앞뒤로 장착하고 헤드캡을 같이 작업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헤드캡은 하이브리드 30배라트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장착합니다. 방음 천재가 방음 작업한 작업 모습입니다. 스피커도 제대로 작업했지만 방음을 완벽하게 처리한 작업 내용입니다. CLS, CLS400D, CLS400D 2019년식 오늘 출고된 차량의 데타셋 핸드메이드 스피커 D31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드메이드 스피커도istles단 ad개든 유지** 3 пол영상으로 적 Archived 018 Burg ASesti 마저 아들 과정에 3 partются